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합니다. 샤이니 이만 너무 예뻐 누나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다 만난 거 흔들리는 그녀의 맘 다시 알고 있어 그녀를 샤이니의 선수로구나 축하드립니다 공개적인 쇼케이스가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찾아 자 이제 때가 됐어 우리 연어남들에게 깜짝 뉴스를 공개하는 날 이거야 지는 거예요 샤이니 샤이니 2013 멜론 뮤직 아워드 세계 대상 중 안티스트상 수상자는 샤이니 네 누네시아 여러분들의 여기를 저희가 정말 힘내서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네시아입니다 누네시아 장애워드 여러분 지금부터 뒤를 쫑긋 세워주세요 여기가 엄청난 소식을 듣고 샤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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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니